안녕하세요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매물은 저희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매물입니다. 20평의 시설 좋은 한식 일반음식점입니다. 위치는 신정동이구요. 면적은 20평, 보증금 3천, 월세 250만원, 시설걸리금은 4천에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앞에 보이는 매장인데요. 가로면이 넓게 빠진 점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때 찍은 영상인데요. 식사시간이 되면 항상 만석으로 운영되는 식당입니다. 홀에는 4인용 테이블 7개, 2인용 테이블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주방인데요. 사장님께서 너무 넓게 주방 만들었다 하실 정도로 넓은 주방입니다. 매장의 홀 인테리어뿐 아니라 주방 상태도 양호하여 바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밀키트 사업을 병행하고 계신데요. 좀더 넓은 매장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나온 매물입니다. 영상 꼼꼼히 검토하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강서구 양천구 상가점포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표기된 임대 조건과 권리금은 영상 제작 당시의 금액입니다. 임대인 또는 양도인들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변동된 내용으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